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. 아, 깜짝 놀라. 더 이상. 어, 벨. 아, 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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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더 쩜 어드렌디지를 차지했군. 2명째라! 좋았어. 사냥을 시작하지. 사냥이 끝났네. 저 괴물이 중단시켰군. 저 괴물이 없애때라. 저 괴물이 없애때라. 여자도 지켜보는 상대. 흑대 승부한 상대. 5분 남았네.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. 불끝이 식어버렸군 저 괴물이 민간시켰군. 두 명 처치, 세 명 처치. 분노를 잘 활용하는군. 두 명 처치, 세 명 처치. 이제 자네가 쫓기는 입장이로. 놈들이 이기더라도 그건 자네 탓이 아니야. 그러니 계속 싸우게. 자네라면 이겨내겠지. 당당히 서게. 젖더라도 말일세.